서울에 가면 한국에 가면 이런 저기 뭐지 기기가 많잖아요. 영국에도 이렇게 여기는 있는데 아이고 뻑뻑하고 힘들어 잘 안돼 운동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냥 뻑뻑하고 우선 춥고 또 다리를 다리가 길어야 돼 키 큰 사람은 괜찮은데 나 같은 사람은 조금 쓰기가 힘들어 지금 여기 앉으면 블라트풀다운 톤존이라고 썼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이거 이렇게 잡아당겨 아이고 이거 봐 낙서도 이렇게 많고 겁이 우선 나잖아. 이거를 잡고 이제 내가 으쌰 나를 끌어올리는데 으쌰 아이고 내가 힘이 없는 건지 못 끌어들여 너무 커 기계가 나한테 안 맞아 전부 그러니 뭐 무용지물이지 뭐 있긴 있는데 별로 도움이 안돼